드라곤 볼 자트 스파킹 그룹 아 뭐야 씨 패드 왜 꺼졌어 까꼬인다 그때 하던거 있지 진조닝겐부터 얘기해 아 나 이거 이거 집에 게임 cd 있을때 내가 냅둘걸 아 동네 중딩한테 팔아버렸어 괜히 팔았어 이거 동네 중딩 중고나라도 올리니까 사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 옛날에 이것도 비싼데 뭐야 씨 도둑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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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호공의족이 없다 Mire Olog 합리하는 날이야 코코넛 손오공 여기서 심장병인지 뭔지 있지않아 어? 죽어버려 그니까 에이씨 draw 터뜨러도 오게 어 뭐야 그냥 하나 날려먹었네 어 죽겠다 터뜨러 카카루토 빠빠 카카루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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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 카카루토 어 얘 그 어? 놀스코리아 뚠뚠니 돼지 핵돼지 좀 닮았네요 핵돼지스 평화의 상징 핵돼지 좀 닮았네 응 걔 닮았네 등치도 비싸고 아니야 얘가 좀 더 날씬해 걔가 좀 더 돼지잖아요 얘가 좀 더 날씬해 걔가 널스코리아 핵돼지스 걔가 훨씬 더 꿀꿀돼지지 얘는 좀 날씬하구요 걔는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얘보다 아마 더 처먹었을거 아니야 맨날 비싼 술에다가 맨날 비싼 담배 겁나 펴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걔보다 아마 과무기 과무기아재나 나같은 사람이 한 20년은 최소 20년은 더 걱정하지마 많이 처먹고 안 움직이는 놈들이 일찍 죽어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정벌 CD 다 갖고싶다 정벌 CD 이제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꽁꽁 싸 꽁꽁 싸매가지고 아프질 않아 어차피 구하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에몰레이터가 있다 꺼져버리네 너는 이제 퇴즈 순선이잖아 정벌 CD 다 갖고싶다 정벌 CD 다 갖고싶다 정벌 CD 다 깡아 정벌 CD 다 깡아 어오, 노오 안돼, 이거하면 안되네 에너지 다 따는데 지 에너지가 더 많이 따라서 어이가 없는건 지 에너지가 더 많이 따라 어이 지에너지가 더 많이 있다는 무식한 피우사기 핫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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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핫돌 핫미터, 응? 모기, 모기 피 빨듯이 피 빨아먹은 거다 잠시만요 어오 어어 오오우 식사기! 어쩐 일이오 식사기! 죽어버려! 트랭커스다 트랭커스 트랭커스 아 뭐야 이거 왜이래 또 왜이래 잠깐만요 왜이렇게 심심하면 저래 누구도 음... 땡땡땡 됐어? 예 18호 꼭꼭히 해주네 스크라이자스가 완전체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완전체가 안되면 마나가 끝난다고 이 나쁜 놈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흐흐흐흐흐흐 니가 마나는 알아 더랑커스 어차피 투리더편에서 끝났어야 됐다고 여기까지와서 재미가 없어졌어 마나가 이 싸글놈아 태그의 신선을 대략하고 대단하셔야 할거지 대단하시고 추워드네요 이 시각 세계でした 인사니라 inä 인사니라 오! 됐다. 변신하겠지 이제. 얘를 꾹꾹 해야돼. 그래야지. 그래야 이제 완전 체크되죠. 네. 인조인건 싹 놓고. 오우야. 오우야. 됐다. 됐다. 완전체 변신. 어디. 바퀴벌레같은 녀석이. 저 목소리 어디서 들었더라. 어떤 성우. 다른 성우한테도 다른 마나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. 8월달이 얼마 안 남았다. 그죠. 8월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. 완전체랑 한번 싸워보죠. 그래 이제 락파. 락피가 얼마 안 남았고. 완전체가 됐지만 별 볼일 없는 모양이군. 별 볼일 없는 모양이군. 그럼 당신이 워밍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별로 세 보이지는 않는데. 워밍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그럼 당신이 워밍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그럼 당신이 워밍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오우. 대비한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사이즈는 Ti-8스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소중력은 이곳에 중심한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너희밍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즉, 나는 이 압프를 전달할 수 있는 압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? 파이널 크래쉬 그건가? 파이널 크래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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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이씨 맞았는데 별로 그건 없네 와우 타이벌 크래쉬 파이널 크래쉬 칵치지마라 이자스가 장풍만 갈겨도 오우 야 어디가지? 아 있구나 장풍만 쏴도 되네 사자 파고만 와 씨 장풍만 쏴도 세네 어 그래요? 파워가 세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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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앗 자기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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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쭈우 이거 피했어 가메하메한 너무 기와되네